안녕하세요. 한국수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왓이프 시리즈의 첫 번째 자료입니다. 왓이프 시리즈는 낙폭 과대업체들을 선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2022년 주가 하락 요인이 다양했던 만큼 낙폭 과대업체들도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을 높였던 요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오미크론 재확산, 중국 방역 규제 등입니다. 2023년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국채금리 상승 속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상반기 경기저점 도달 시기가 구체화되면 가장 먼저 부각될 업종과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 둔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왼쪽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대형 성장주, 미국 기반 리테일, 홈빌더, 배당주와 리츠 업체입니다. 해당 업종들은 2022년 국채금리 상승으로 조정이 컸고 물가와 국채금리 상승세가 안정화될 시 수혜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2023년 초 경기저점 도달 이후 주가 회복 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입니다. 대표 기업은 총 4개로 에펠, 월마트, DR호튼,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왼쪽의 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들은 경쟁사 대비 높은 시장 점유율과 서비스 및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도정이 컸던 업체들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 기대감이 큰 제품 및 서비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4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경쟁사 중 실적이 양호한 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ETF를 선정했습니다. 수천 ETF 종목들은 왼쪽의 표와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